히힛 위장술 버리고 교감 찍었습니다 아 근데 양꾼은 축척 위장술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3대3 하다가 축척 위장술로 산 적이 진짜 쏠쏠한 재미가 있어요 강간이 몇 벚꽃 나왔어요 그렇긴 한데 어쩜 걸 한 번 딱 되면 힐러 매즈 중일 때 전투충 전투충 노법 있으면 가끔 그렇게 좋게 되죠 아 이거 저거 지진으로 펑크 할 것 같은데 안하는 아기야 바로 아 아 못 붙어 일단 그까 아 미안해 어 공격이다 나 이거 딜 하나도 못판 콩마 비쎄 도축이야 목절 한 번 줬어요 목절에 10명? 저거 출사 비쎄 한 번 신경 생각 빨라는 용도예요 이거 지금 나 10명 반 끝났다 빠질게 짤 짤 짤 다 뺏어 짤 뺏어 오케이 나이게 더 10초 오케이 교란 계속 감는가 유출 짤 오케이 터되거든 어 오케이 오케이 줄게요 아 휘중휘중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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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지웠자 못 지워줘 안 지워줘 호호 후려 집에 나왔어 이건 이거 한 3초 남았을 때 줄게 아니 오케이 지금 지금 오케이 숱사 목절 줄게 될 거야 이거 오케이 씨발 아 씨발 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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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연막에 갔다 나중에 나중에 오케이 1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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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막도 와요 아 연막이란다 어춤도 와요 네 아 이거야 나 빠졌어 나 그만 있거든 두종김 봐줘 티프 있다 나 에 기사 너무 붙어있다 여기다 줄까말까 아 나 잘린거야 이거 그만 줄게 아 이거 너무 붙어있는데 연막 줄 수가 없는데 기사 끝까지 줄거야 에 아 휘축휘축휘축휘축휘 끝까지 줘 끝까지 줘 그냥 줬어 줬어 연막 줘 아 휘축이지 그냥 감 연막 연막에 비싸 한 번 더 앞 비싸까지 날개 날개 위험해 나 무적힐이야 무적힐 어이 도와줘 이거 위험하다 보수기야 나 못잘라 나 안돼 나 공공풀이야 아 빨리 빨리 가시겠다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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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유출짤 유출짤 아 나 이거 도트 갈거 같은데 얘 비섭 아이고 망했다 흥마 목절 기사는 긁까 빠이 아 한 번 빙나는 게 없이네 도트 할 때 시점 있잖아요 시점을 체스판 아니 스타드시 네 그렇게 올려서 하세요 음 그러면은 정확도 높아져요 그 뭐냐 예 할 때 제가 주로 올려서 하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시점에서 다운덫 위치 보면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어 어 그니까 두 명이 겹쳐있는데 인마가 또 조금 오른쪽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니까 기사가 조금 오른쪽이 있다고 생각해서 좀 오른쪽으로 많이 줬거든요 시네를 흫 오케이 오케이 딱 정가운데에 그렇게 스타드시 그냥 정중화 환경으로 박아야돼 네 그거 기준을 찾으려면은 이름표 좌우로 정렬하세요 상하 정렬하세요 그냥 그거 이름표 겹침? 겹침형형이 있어요? 네 겹침 어 저는 겹침 안하거든요 좌우로 해놓고 이런표 왔다갔다 하잖아요 이름표 네 좌우로 해놓고 해요 그래요? 가끔씩 이건 무조건 되는건 아닌데 이름표가 오른쪽에 있으면은 오른쪽으로 좀 흰을 넣어요 근데 정수를 아까 봤을 때는 그냥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중화로 그냥 네 오시를 그냥 박아야돼 단거 같애 진짜 아하 알겠습니다 그런거 좀 통전계는 아니더라도 블로그 있잖아요 저 거기로 갔는데 옛날에 네 선생님 블로그 있더만요 아 그거 간다 때 그리긴 한데 그거는 구글 애드센스 가입하려고 고 고 일단 잘해놓을게 잠깐만 기다려 미장소 전사 친방 준비하고 잠깐 성공 한번 뿌려볼게 고 고 가죠 엔드 주로 나왔어 네 끝까지 주로 가 여기여기여기 퍼플 아 나 못찾아가 이거 디루 일단 10뇌까지 10뇌까지 오케이 급장 급장 이건 어쩔수 없는거 같애 이제 좀 뺄 준비 나 전충 까마놨어 응 또 들고있고 전사 도칼 박아놓은거 다음에 두고가죠 아 30초 기다려야돼 어충 갈려면 그냥 맺어야죠 지금 오케이 더 3초 어 오케이 끝까지로 가는 중 오케이 출사 못해나 아 품망 긋자 어디가 나 나중에 들어갈때 무조건 자축줘야된다 죽이나 지금? 아 위압 아 위압불 나 회피있어 쓸게 정강 혼나고 가죠 잘게는 돌아완네 정강 어 나 미리 자축 넣어줄준비해 아 근데 어 되돼 돼 고 고 센딜 연막 써야돼 아 죽여 그 크락까봐 부속으로 스팀딩해놓긴해도 3초인데 피 막역피가 나와 그 짱있어서 날 막을 순 없어요 흐흐흐흐 또 정고네 아이구야 많다 많아 수도네 아 덧타기 개 힘든데 저 깡덧타기 흐흐흠 안되면 수도 패면 돼요 안되면 알겠습니다 뭐 아 뭐 발기들 없다 싶을 때 완전 덧뚜도 망했고 진짜 할거 없을 때 조금 밀어야 된다는 생각 들으면 급가랑 탄막 들고 패도 돼요 가죽이니까 바로 갈게 절 목줄 핸딜 반대로까지 덧 출명 아씨 어 미안할줄 나왔어요 미안할줄 급장 미안할줄 다 나은거에요 다음에 수도 가면 돼요 나 칼봐 갈기때 갈거에요 네 확실하게 갑시다 폭망갑자 흠흠 이거 좀 요만을 좀 살려보자 좀 떨어질거 바람걸음 축전도 깨고 축전도 깨죠 일단 매진을 할게야 이거 어 오케오케 극가줄게 일단 극가 주러가는 중 극가 여기 목줄 하늘 막 획 Manual 흘릴 shadow 나 펭쳐 이거 위험해 무작하고 해주게 아니아니아니아니 bem 일단 정전은 바로 환러볼게 goed 일단 스턴 잠깐 끝나면은 수도 갈 준비해 좋아 수도 갈준비에요 이거 O O O O O O O O O 콜 뭐야 어이씨 뜯어봐 목조까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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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멸 나 소멸 민혈주 쿨 아 맞다 기골이니까 급장이랑 같이 썼잖아요 기골을 뚫네요 네 저렇게 하면 무조건 뚫어요 이씨 그냥 홀딩만 되면 돼요 어 근데 힐러님 잘하시는데 저 옛날에 코넬님 방송 보다가 완전 예능으로 하시길래 두 분이서 그런 생각하고 왔는데 일부러 점수 올릴 생각하고 온거 아닌데 기나긴 호넬코치에 아 맨날 맨날 온네요 저 진짜 투기장 옛날에 판다 때 처음 2대2 했을 때 질질 짜면서 있어요 저 통전기에도 며칠 전에 그걸 썼는데 아 그 외국어 봤어 진짜 아 그 분 아 그 분인데 뭐였나요? 아 뭐 못 봤어 왜 울어요? 진짜 2대2 밤새면서 하는데 저 개혼나면서 해가지고 주식절도 없던 시절인데 아 옛날 얘기구나 판다 때 2대2 주로 했었거든요 난 꿈 보충 많이 줘라 이거 내 매크로 좀 좀 자제 좀 하고 뭐 이렇게 쓴 놈 올라갔노 이거 카레제 있으니까 주시면 돼요 극가 때 보통 극가동결 같이 오잖아요 동결해서 저한테 주시면 되거든 성광 뿌려도 못해 아 씨발라 발 좀 신령 주고 갈게 이거 가 센 팀 오케이 더 까지 나 비습 동결 희선 넣어놓은거야 희선 넣어놓은거야 희선 넣어놓은거야 극가풀 떡부터야 희선 삐껴갖고 절 도저 비습 주로 하고 없어 짤도 없어 짤도 비전 자른거야 나 발 짤도 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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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올까 양풀 해제 좀 나 실망 급자 해제 도망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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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변이풀이에요 좋됐다 공절 바로 써야돼 써도 위험하다 나 미적 줄께 그럼 희흫 나이스 할거야 연막이다 두루 절해봄 도저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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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쩐다 나 진짜 드루 절에 비룡 이어줄게 예 동결 동결 비룡이었어 아 못잘라 이거 잘났어 아 씨발 끝났어요 우리 플레이 이제 나 양풀 해봐 짤 해봐 짤 해봐 짤 뺏겠다 뺏겠다 공적 써봐 일단 제발 도적이라도 갑시다 이거 변이풀 가야 돼 위장술 위장술 살아 살아 비스 한 번 더 위장술 살아 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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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적가 가 가 가 나 페바 들어온다 이거 페바 나 해봐야 나 해봐 히포 두루 꺼 일단 방학이다 바이 괜히 들어온다 와 개쩔기했는데 저 두루 존나 깜짝 놀랐을걸 나한테 요볼까지 해놔가지고 전투콜하는 줄 알았겠지 근데 법사야 처음에 왜 딜이 안됐죠? 희축을 지가 뺏어가면은 댕감효과를 받나 아닐텐데 아니요 그 봤진 않는데 설마 뭐였어요 그쵸 그.. 두번째 변을 제가 잘라가지고 너 해제분양 맞아? 맞아 그니까 왜 해제를 한번밖에 안돼? 약간 남꾼해져있어? 두번째는 아 두번째는 시야가 첫번째는 시야가 멀었고 그거 무리해서라도 해야돼 아 도적님이 매주중이었구나 맞다 네 두번째 예 반냥에 해바 들어오는게 제일 그냥 미친 막박치거든 도적이 아.. 아하 기분 나쁜 것만 떠나서 그냥 도적이 해바 올라가는 수치전부터 난 저..저 도로가 누구나 해바를 할 수 있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근데 얘 고양 하나에 이제 간다 이런거 저기서 알겠어 첫 삐습에 삐습.. 내가 급장 질러버릴까 누가 먼저 니미 뭐.. 그니까 이게 연막 때까지 급장을 들고 있으면은 백퍼 지거든요 제가요? 누구든.. 일단 맞는 사람은 그냥 한 번은 급장 쓰고 잘라버려야 되고 그니까 막 좀 그렇게 하면서 밀어버려야 되니까 딜을 전고가 이제 도법 막는 방식이 그렇잖아요 연막 신경 안 쓰고 응 잘라버리고 연막 들 때까지 급장은 안 쓴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그 도법은 이제 연막 아예 키 빼고 하면 됨 연막 키 빼고 그러면은 그냥 급장 아무도 못 쓰고 그러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쵸? 그거 옛날에 코넬님이 지적해 주신 적이 있어서 쓰긴 하는데 다행 근데 이게 오묘한게 이런거 있죠 본인이 자르는데 10초도 아니고 5초내로 터시나 경.. 야격이나 없을때 는 좀 애매해요 그냥 진짜 완전 살기만 해야돼 응 그니까 좀 완전 끌.. 드루까지 메즈.. 하러 오게 만들어야 돼 이건 급장만 잘 얘기하죠 기사님 동결때 네 진짜 막 미친듯이 얘기 좀 해주실래요? 동결없어요 동결없어요 아니 아까 도법 만났을때 때문에 아 도법 네네 그 동결이요 네 막 세네번 그냥 미친듯이 얘기해주세요 저도 IBF를 보고 있기는 한데 아까도 한번 놓쳤어요 제가 뭐할꼬 화법? 법사가도 되고 흑마가도 되고 뭐 가도 상관없는데 흑마.. 흑마 짧으면서 화보가게 낫지않아? 흑 모르겠다 뭐 흑마 가볼래요? 아니면 뭐 처음엔 어차피 흑마 예 가요 흑마 오늘 좀 높은 점수 애들 많이 만났데이 왜케 비가 절 예 아 투명화 아 흑마 목절 레일 나왔어요 저기 저게 변이를 씹었고 더까지 이어 나 양들어온다 별...아я 벽사 빛은 한 번도 아 안된다 나 풀고 아 그래요? 기사 실력부터 보고있어 보고있어 하고있자 하고있자 기온까지 흥가 극가풀 이거 비스까지 줄거야 절까지 절까지 나이스 덧 아니야 아 미치 기사 극가 아이씨 6초구나 나 공포? 공포다 급장있어 아직 급장짤 아 그만쓸게 호숙정이야 그만할게 신주 뭐가지? 기사갈까 갈래? 마차다 좀 기다려줄거같아 갈래? 형마 비쎄 기사 비쎄 형마 더까지 줄게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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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웠다 지웠다 아 나 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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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도 도망가야되 이거 좆됐어 양짤 나 심주 이거 나 위험하다 카벌 후렴 후렴 공포 저 영숨 들어온다 으흥 흥 나 비내프리야 소메소메소메소메 이 목줄 나와야 나 어쩔수없어 이건 영숨 가겠다 갔다. 빠이. 짤! 어 근데 왜 이렇게 높은데 맞나? 짤이 뭐고 그.. 저거 있었나? 어떤 거? 흥마 짤 있었나? 흥.. 아 나 벅소 짤 맞았다고 벅소 짤. 저게 흥마 짤 여태까지 맞은 적 있었어? 아니 흥마 짤 없었어. 임프 물어놨다. 임프야? 응 흥마 짤은 없었고 그래 임프겠지. 저거는 비롱 있을 때 빼고는 조금 힘들어요. 많이 많이 빠져야돼. 맵 넓은 거 많이 이용해서 법사 갈까요? 네 법사 가는 게 좀 나은 거 같아요. 내가 했을 때 법사 봤을 때. 너무 단단한 거 같아요. 아니 단단하진 않아요. 법사보다 그렇죠. 파극이 좀 미쳐가지고 용구를 안 쓰거든요. 죽꽃이 14만 떠. 동무한테. 깔만은 한데 그냥 기사가 어느 정도 쿨 있을 땐 무조건 살리는 게 있으니까. 아 진짜 평정 롤백 좀 해줬으면 좋겠다. 누구는 쿨마다 해제하고 다니는데. 아 그게 제일 커야. 진짜. 분마다 해제하는 놈 한 명 나왔네요. 옛날 20대가 좋았는데. 님 30대예요? 작가로 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평정 20대요. 자. 갑니다잉. 영급되었다. 고고. 고. 냄딜. 주로 나왔거든요. 실명 되나? 어딨어? 실명. 아니야. 내가 구속도 어때. 더까지. 깼고. 실명. 아 오케이. 여기거든요. 희릉났어요. 더까지요. 자축인가. 아 왜 깨졌지? 미안해요. 내가 뭐 깼나봐. 나 전준이야. 괜찮아. 전준 풀스택 감아주세요. 드루그까지 좀 있으면 돼요. 나 요구해줘야 된다 근데. 아 더 10초. 8초. 아직 아직. 근데 또 뺄 준비하거든요. 버블 한번 같이 먹을게요. 되거든요. 아니요. 가자. 고고. 나 극가 해제 좀. 해제. 요구해줘 바로. 해제. 복잡. 아 춥다. 못 잃는다. 나 월보슥해. 일수있어. 덤들지마요. 더까지. 어. 나 연막에 갈래요. 좀 이따? 아 도망갑시다. 좀 쓰지마요. 나 해피. 뜻으로 한번 떨궈줄게. 가자. 지금 개좋다. 잠깐만요. 아 제가 좀 후달리는 척. 방태거든요. 자태를 바꾸는 순간 바로 갑니다. 얘가. 저추. 아 저추 안 됐다. 안 바꾸. 연막 지금. 전사 비세요. 센딜. 두루신바. 빠이. 분양을 많이 만나봤던 정보면은. 힐러가 한 소리 하겠는데. 콘서트. 들어가지 말라고. 순사 주식. 딱 해놓고. Trick. 나는 파이어를 이미 지확ués하지 texture. radius. 미수를 바로. 저개요. 있어서지. 다가 wie чувствNIE S filho. 그래서 존나 쌤. 으ЫЫ읍. 쏘다. 아, 파흑이 아니에요. 계속 이겨왔던 애기입니다. 한 번 썼어요? 아니, 그냥 흑정이라는 게 싫어요. 아, 그래. 문양과 함께 할 때는 안심하셔야겠네. 그때 뭐 했을 때 흑정 하나 썼더라? 아, 도법, 도법. 아, 도법은 흑마 조합팀인가? 모르겠다, 답사 많이 안 해. 일단 파흑 만날 때는 입을 진짜 시끄럽게 떨어야 돼요. 털어야 돼. 뭐, 다음에 내가 뭘로 살리고 이제 어떻게 살릴 거 없는지 X됐는지 막 이런 거 다 얘기해야 돼. 아, 진짜. 아, 알겠어. 그 땄으면 그냥 진짜 그냥 X나게 돌아야 돼. 딜러가 그냥 어차피 얼떡 뭐 X발 인프로 다 해제하는데 딜러한테 해보지 뭐 그냥. 용, 저거 카볼 자르는 용도로. 바로 감. 오, 벌렸어요. 이제 절하남. 나이스. 딸기. 나 안광. 절한번 더. 덕까지. 오케이, 급전. 반사, 반사도 전가? 아, 야, 야, 야. 괜찮아, 반절했으니까. 생생척이 형, 우리 사슬 먹었어. 나 빠져있거든요. 키퍼 들고 있다. 안 줄 거야, 지금. 아, 줘야겠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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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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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사.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기사, 기사 실망 일단. 날개. 어서. 흥과 비세. 오케이. 기사 비롱으로 이어볼게. 네. 술사가 진동을 쓰겠지만. 급장 나왔네. 술사 우려. 아, 휘쭉휘쭉. 우리 빼자. 이거 자리에 너무 안 좋다. 갈기 15초. 오우씨. 어춤 몇 초? 어춤 몇 초? 오케이. 매즈 매기면서 가고, 무적 쓰면 연막에 보낼 수도 있을 듯? 아, 매즈 준비할게, 아이가. 오케이. 안 잘렸다. 오케이, 오케이. 오우, 나이스. 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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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바. 여기. 여기, 무적 줄게. 더까지. 더 풀. 나이스. 심박, 심박, 심박 줬어, 심박. 무적이야. 아, 죽, 심박. 솔사다. 지웠어, 지웠어, 지웠어. 연막, 심발. 나 우포, 우포. 어겨, 급자. 오케이. 아, 기축. 극가 한 번 더 줄게, 그냥. 아, 야, 야, 야. 쿨 뭐 다 뺐거든요? 네. 우리 술사도 피 좀 빼놨어, 에잉. 오케이. 아, 연막 괜히 썼다, 심발. 지금, 지금 타이밍인데. 와 줄게, 그냥 이거. 히퍼 줄게, 그냥. 왜 줘요, 왜 줘요? 아니, 안 줘도 되겠다. 홈에 바로 흑마, 에. 퍻 있거든요. 에, 이번에 근데 흑마 홀딩 안 돼요, 에. 아, 내가 그냥 갈게. 그만 그만. 나, 반사나겠어. 나 금방. 어. 나 이거 무조건 없는 거거든? 어. 이거 못 이어, 나. 에. 아, 구, 나간다. 구, 구? 네. 이번에 날개일인데, 좀. 아, 들어왔어. 솔사오려, 솔사오려. 어, 시발. 나도 맞으면 안 되겠다, 이러면. 발견 왔거든? 더 12초. 다음에 가져와. 솔사 개깝신데, 이거. 아, 사솔, 사솔, 사솔. 연막의 호? 연막이거든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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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아, 연막이 없다, 근데. 아, 그냥 갑. 기사도 풀. 흑마 가져, 비드. 기사도 풀이야. 에. 신막까지 줬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비롱까지 줄게, 저거. 아, 나 어겨. 나 신명 왔다, 신명 왔다, 신명 왔다, 신명 왔다, 제발. 아, 나 안 돼, 나 안 돼. 홍포 중이야. 빠질게. 비셋 한 번 더, 홍마 더 비셋. 홍포 줬어. 아, 괜히 갔다. 아, 나 지금. 야, 하지마, 하지마. 피 다 탔잖아. 아, 망했다, 이거. 망했다, 이거. 또 볼게. 더 노초. 근데 정감 때문에 안 됐대요. 가위바. 수마시야마 피할게. 야, 기사, 그거 어때요? 공주 하나 줄게, 그냥. 공주 하나 줄게, 지금. 바람가람. 해줘, 기사 해줘. 가겠다, 이거. 누구 갈걸. 가야, 이거 가야. 수마가, 아, 다. 이제 한 번 더. 아, 막고까지. 공장불. 제발 날 해버려. 아, 잘 잘랐는데. 아, 잘렸다. 미칠 중이어서, 억역해지 못하였어. 꿀은 계속 그냥 쐈죠? 술송? 우리 그냥 쌩으로 갈때나 먹는 거. 저 때는 뭐 힐자리 쓰면은 그냥 힐자리만 쓰고 그래요? 안 되면 어쩔 수 없는거지 되는 사람이 뭐 10망이나 주면 좋긴 한데 이게 그냥 계속 돌다가 보면은 쟤네들도 밀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코너에 몰리거든 뭐지? 술사가 그거 쓴데? 뭐? 마읍스 그거 맞나? 마반 그거 쓰면 개꿀인데 쿨 40초 돼갖고 맹이하기가 쉬워 여튼 그거 쓰고 있었어 아까 맨 처음에 냉덧, 빙덧 반사되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을 못하셨구나 오프닝 일단 망했어요 근데 내가 어차피 반절까지 해가지고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반절에 목줄까지 넣고 오숙나온거 실망주고 급작나오고 비축나오고 양...드... 흑마를 존나 펴야 될거에요 흑마를 이거 뭐 까다라 냥꾼 까다라 냥꾼 까다라 쭉 갔죠 아...냥꾼 아 쟤네 결속을 찍어야 되나 저 강철매가 맞나요? 강철매 강철매에요 강철매 지금 요즘은 결속으로 살 수 있는게 없어요 거의 강철매 고정입니다 흑마 조합은 결속 찍긴 하거든요 그것도 천철만맨인데 제 생각엔 그냥 저는 항상 고정해요 거의 나 진짜 안 까고 뭐 내 휘퍼 주는데 좀 패시 자꾸 그럴때만 결속 써요 근데 그렇게도 잘 안쓰는데 아예 안써요 냥꾼은 안깔 리가 없거든 안깔 리가 없고 부기장 탱커 냥꾼 까면 나 이거 목졸모냥 안할게요 에 두루 깔 때도 그냥 비스프리죠 좋아서 불정이네 술사 절 해놓을게요 저 불정만 까세요 아 아 랭덧 랭덧 아하 일렀다 대신정전 깨고 오고 싶은데이 잠깐만 어 아 나 스탑 먹었어요 아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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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꼬 더 풀렸어요 날개 해놔요 수사 비세요 아 깨졌고 절까지 할까요 안될수도 있어요 심박심박심박 아이사이사이사 까비까비까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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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걸 바람걸 우리 헥스 짤 다 타러간다 저기 이거 박아놨어요 이리와요 나 한꺼번 급가는데 아 아씨 나 발 폭돗 지금 폭.. 지금 덧 축장 깔어 축장 부숴놓고 나 발풀단다 이거 최초 응 나 덫떠로 드룩 비롱붙어 에이 아 아직 안부뚜 네 어이제 무적무적 아 무적이네 날개 아 드룩 까본다 까본다 이거 나 발기 8초 발기 8초 좀만 한 번 더 사. 한 번 더 사 제발. 갔다는데 이거. 왜 포기하니. 죽일 수 있는데 이거. 여보슈? 그걸 하면 안돼. 알겠어요. 사람이 투지가 있어야지. 그래 아 고냥들 근데 언제 방송을 보신거에요? 네? 아 아까 쿠기씨님이 오빠랑 저랑 얘는? 이 방송 보셨다고 해서 같이 했다는거 아닌가? 아니 모르겠다 코냄님 바쁘게 하고 말타고 놀고 있고 막 투기장 안해서 아 개웃겠는데 진짜 아 야옹궁님이랑 할 때 아닌가? 야옹궁님이랑 더 웃기 할 때 아니야 그거? 기억나는건 코냄님 진짜 냥꾼으로 했었어요 다른 캐릭터 안 했죠 그냥 막 투기장 나가기 누르고 있고 손 올려놓고 기사님은 열심히 뭐 나 뭐했어 하는데 어 그래 알았어 다 포기하고 불꽃 빠다 드루가 숨겠죠 찾아볼게 한강 뿌려볼까? 아 안된다 그냥 바로 물게요 이번에는 전사 10만 드루가 왔어 바로 발풀고 드루 더풀 오케이 드루 더풀 드루 다축줬어 이번에 P습대 바람선을 깨줘요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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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독감 파악 안았어 실명치로 가는 중 안풀어 안풀어 드루 오케이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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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선이 났어 희선이 났어 나 시야 줄게 나는 어춤 30초 대책들여 폐지 한번 폐지 한번 폐지 5초 폐지 4초 고속도 되거든요 고속도 되요 그러면 격까지 줄 수 있어요 헬급 깰고 홍망 황망이야 홍망 벅언 왜 봉하 터질 거거든 안탈졌다 안탈졌다 폐지 한번 해주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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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하러 감 되나? 안되나? 안되나? 실명 실명 실명? 칼해봐 칼해봐 목조조세요 전준 있는거야 연막? 있어요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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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준 이제 끝나가거든 응 오 마이 갓 아 죄송 목조줄게 해봐요 두루가자고? 아니죠? 아 못가요 못가 아 나 지금 어쩜 털었는데 두루도 쿨 가 저 바람걸음 깨줘요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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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메 절 아아 저거 시속하나 아 씨 소메 눌렀는데 뽁스킬 올릴게요 오빠 이제 어 나 회피있다 더 쉽게 빠질게 빠질게 나 이거 전신 해야될 것 같아 이거 응 붓에 박혀있잖아 응 저거 보호막 한번 줘 나 전사 2강 계속 발라줄게 인도자 진짜 펫 죽겠다 펫 죽겠네 이거 살려놔야 최저 펫 불러오는 중 내가 힐 감고 있어 에 저거 핏봉이거든요 힐 감아줘야돼 공부하거든 이거 절 될 수도 있어요 절 절 절 절 절 나 저 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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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날개로일거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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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협풀 아 나 부축대 이거 제발 아 못내네 실명 줄게요 네 알게 왔거든요 급장해 보시죠 급장 피드 들어갈래? 아 나 못가입까 지금 껍질먹었어 껍질먹었어 이거 이거 구석 씨바 막역 으아 도시 10초 도시 10초 도시 10초 네 6초 칼봐 빠졌고 다 스턴 정감이에요 나 전준 해볼게 퍼플 오케이 징크 커플 칼마 우위다 히퍼 줄게 아 오케이 저의 그거 계속 선고받는 줄 지금 그거에요 아 안됐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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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저기 저거 못된다 못된다 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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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절을 번 목줄 오죽까지 오죽까지 아 나 폭망풀 시발 박여 박여 오케오케 와 개쩔었다 아 그 그루 덧댄거 내가 폭듯으로 시야 빼라그랬는데 아 크 늦었어 아 좋아 깡덧이 코네일 영상에서 한거랑 비슷하게 떼고 있어 만족스러워 드루가 왜 야타를 안쓰지 뻔히 알텐데 내가 가는거 점수가 그렇죠 점수다 보여 하여튼간에 곰투사하면 잘 맞는겨 하여튼 영복이 보고있나 아 그분 인장 진짜 개웃긴 아 영복 지금 저거 할텐데 디아 아 근데 전 시즌에는 원짓을 해도 2100 2200 거기에 한개였는데 그냥 하 하 진짜 힐러도 한 5번 바뀌었거든요 빡 아 또 가긴 해 뭐 까지 뭐 갈라 그랬지 우리 흥마 간다고 했잖아 아 흥마 가볼까요 얘가 네 흥마 가요 근데 아까도 사실 흥마 가긴 했는데 흥마 흥마 여긴 좀 쪄 보니까 네 갈라라는 양쪽으로 일단 가보는데 어 잠깐만 해보자 그래 흥마 갑시다 동결대 비명 질러주세요 예 동결 없는데 아 맞다 죄송 정신이 나갔다 화법이네 용순 하 용순 어 뭐 어떻게 되나요 너무 뭉치지만 마 흥 눈뽕 찍어볼래 아 맞다 눈뽕 찍으라고 했지 찍었어 응 어차피 내가 나가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바로 갈게 이거 저 어 나 차 비켰다 그냥 갔다 아 흥마 씨발 어딨어 급짠 또ெ 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 해제 해제 해 더 깐해 외 vy 수빈 나 이거 갈래요? 갈래요? 기사비스 쭉 가 가가가 오케이 누구 간다고? 흥마 오케이 흥마 목줄 기사도 풀 오케이 나 양 양 양 양 파킹 양 실력까지 아이고야 도망갈까? 도망가야돼 양 잘랐어 구축 끝 고보채 절..환 흥마 비스 발기 이제 좀 오거든? 오케이 안 꺼내가 비스 한 번 더 아 벨지프리야 아야 인생 걸어야 돼 어쩔 수 없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조타했다 간다 공방 비스 한 번 더 아 이맵에서 장기전을 볼 수가 없어 법사 매질을 뭔가로 해야될 것 같애 뭔가로 하지? 내가 눈뽕이라 주면서 가야돼? 비룡 할까? 비룡으로 줄게요 아무튼 그니까 그 기사한테는 긴거 아무튼 하나만 쓰고 반비룡 이런거 하지말고 반듯이나 딜러한테 하나 이제 저거 비룡이나 아니면 덫해도 되니까 아 그냥 법사 가볼까 법사 가봐 뭐 똑같이 또 궁포맨 할텐데 모르겠다 진짜 저거 양궁포에는 쿨 한 3초 만들어줘야돼 어휴 두시네 님들 어 그러네 꼬냥이겠네 슬슬 자러 갑시다 저는 뻘뻘해서 상관없지만 히어놔야지 히어놔야지 내일 아 놀래라 아흐흑 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흫 잘 믿지 않아요? 보슬국? 콜? 고고 고고 아! 하아 아주 보습 찍었네요 아 암박 아 보슬갈거는 아 씨발 성공 아 해자 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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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슬가는 저 아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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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퇴줄게 더 퇴줄게 목절 날개인 넣을거야 날개인 저 반절까지 해볼게 오케이 저거 시작 아 하지마 하지마 제발 잘못했다 아 왜 내 매지를 방해 안어 왜 이렇게 왜 나만 받으시지 그냥 내 보충 빼라 정말 받고 싶지 않다 아 그래 뺄게 근데 뭐 때문에 보충 주는거야? 아까 지배력 때문에 넣었었는데 넣으려고 했는데 네 그리여 어 지배력이 안 나가기는 한다 그러면 지배력이 오기 전에 양궁 먼저 맺어갔어? 응 거기 급자 쓰고 한거야? 아냐 급자 안줬어 육초 다셨어 육초 다 육초 다? 응 자충문양이 하나? 응 근데 한개 박을게 없어서 그래요 독창적인 생각이었다 근데 그것보다 그냥 날개 있으면 날개도 밀려? 날개를 넣었었어 지비로 그래 보충 안서도 못살려? 밀림말고 알겠다 그냥 물어보는거야 너 보충 주는 이유가 밀렸으니까 아 쓰바 위장수를 했거든요 저는 5초짜리잖아요 도적 도적 골? 도적 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걸렸다 갑시다 심령부터 심령 땡딜 나 피스 아 나 춤있네 시발 그 커플 히포 저 아 도적비스 오케이 아 잘 안 돼 추명아야 도적당중 도적 심망 줬어요 저거 저 실명 양찰 풀렸어 이번엔 완전 망했거든요 날개로 마차 뺏고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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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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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동나는거야 부사가는 중 계속 두번째 희동이거든 아 나 발 아 안 됐다 이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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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적 없어 나 나 빠질게야 나 풀 엄마 풀어주러 가는 중 나이스 오케이 고치 고치 나 이거 해봐 맞을게 응 이건 맞아서 상관없는 것 같다 얼피지야 지금 양 양뿐 나 욕을 나중에 통망 뿌려놨고 해제했어 나 극가 맞을거거든 나 극가 맞을거거든 도적이다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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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입자 오케오케 전좀 바로 가볼게 이거 끄까불 끄까불 고고 샌들 고고 도서피드 아 나 극자 극자 더풀이거든 네 죽고 아씨 절 안되고 도망가요 도망가요 하고 있어 뜯하자니까 좋아 지금 뜯하자 죽었어 양맨 오 도적무껍 도적무껍 좋대 로 켜 나 죽어 이날 도적무껍 자리 도라고 도esta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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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제가 좀 뻘짓해서 벗을 눈앞에 있는 애를 뺏겼네 소름 자 어떤 핑계라도 되고 싶고 흠 내일이 토요일이구나 아 뭘 와서 휴가라서 너무 좋다 어 휴가요? 대학원은 방학때도 나가야 돼서 대신 교수님이 휴가를 주세요 휴가때 게임 라이프 흠 그럼요 여자친구도 없는데 저는 원래 어디 놀러 다녔겠죠 휴가때문에 놀러가긴 했는데 근데 막 나이 먹고 어디 막 돌아다니기도 그렇잖아요 아직 팔팔합니다 스물다섯인데요 아 여섯이지 그건 생각이고 나도 어렸을 때는 혼자 많이 막 돌아다녔거든 근데 이제는 그냥 다 거기야 거기야 외국 뭐 이런데 아니면 아 그래 휴가때 그냥 엄마 차는 좀 별로 안 좋거든요 똥차 몰고 그냥 서울시내 한번 돌고 올까 생각중에 진짜 밤에 어디신데요 지금 저요? 과천이요 거기 서울랜드에 있는데 서울랜드 왠지 서울가서 와우하는 사람 볼 것 같다 형 저 왔는데요 고기 아 이건 런트 형한테 하는 소리였는데 맨날 왠지 서울가서 와우하는 사람 볼 것 같다 왠지 아 오랜만에 투기장하니까 재밌네요 그래요?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스타투만 하다가 진짜 2대2는 좀 하긴 했는데 삼삼은 한 3주만에 하나? 4주? 어이구야 3주? 3주 정도 됐군 전 도냥기가 처음이라 재밌네요 원래 도냥기 힐러가 어려운데 짤 빼줄 것도 없고 보축도 진짜 칼같이 줘야되요 그거 칼 대박 아까 진짜 연막에 보축 개 나이스 와서 좋던데 바로 옆이었는데 뭐 급장 쓰고 아니 급장 써야되나 잠깐 고민했는데 보축이 오더라구요 바로 전 칼 해제하고 어이구야 저 도종님 망했다 이러고 그냥 나가는데 으어어어어어어어어 오지마 아 칼 폭 걸렸어요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오케이 혼자 맞아 지금 갈게요 전자빛을 줄게 이거 전자빛을 내 목줄 야탈 빠졌어 나이스 나이스 어이 깨졌어 깨졌어 더까지 어 왜 풀려? 급장 안돼 성공 성공 잘한다 이게 더 늦게 들어가는구나 아 실명을 주고 싶은데 피가 다 찼뿌라갖고 안되겠다 나 전준 전준 날개 해놓을까 나 극간은 있어요 극간? 콜? 아직 더 9초 7초 naval 클 Silva 집사 Spain 오케이 줘볼게 오케이 가자 존나 멀거든요 괜찮아 왔어 난 오케이 더까지 더 풀 네 급장나 급장에 급가 주고 싶은데 전사도 급장나 주지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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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나 급장이 없어가지고 좀 구달리네 쟤네 두개 묶을 수 있어 어 어 갈래? 콜만 해줘 에 콜 고 가자 가자 구독 저축 줘야돼 이거 저축 없는지 괜찮다 목적까지 아 6점 가격 아 강타 아 아 아 나 보고있다 난 버릴게요 못가요 아 강타 연마가 들고있어요 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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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마가 들고있고 오케이 오케이 전사극과 연마 발기있어요? 없죠? 방금 쓴거죠? 30초 네 5초 안썼어요? 네 아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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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없죠 보충 나이스 나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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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힐중이야 보충힐이야 아 여기 날개와 날개살크 들어탈게 들어탈게 발기 20초 요번에 한 번 될까 음 더 탐 번 할거야 어어 마읍이 씹혔당 전사 연마 5초 남았어 10초 7초 오케이 힙어 줄게 기사 3초 2초 가면돼 전사 고 연마 가가가 아 덜 시켰다 시발 아 저 안 덜 시켰다 아니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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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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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쟤네들 왜이렇게 딜이 약하지 보면 따로따로 까는 것 같아요 어 전사는 계속 나한테 붙어 아 막 이리저리 붙었던 메이비 막판 메이비 막판 그게 뭐예요 아마도 막판 아 막판 하죠 일단 이제 기사님이 나중에 돈 향기 하다가 법왕계 한번 만나보시면 암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아 전 이미 암사하고 있으니까 30초마다 지옥을 맛보실 텐데 그거 또 힐 내가 해줘야 되는데 어떤 거? 너 암사 아 아 뭐 왜 사니 너 그러게 그냥 오빠 쓰라는 것만 쓰면 어느 정도는 살리거든 어 2분까지는 살려 2분까지는 어 땀 모르겠다 좀 막 자축 같은 거 줬을 때 알아서 막 깃털 먹고 튀는 센스 이런 거 추격이라든지 응 근데 암파도 안 쉽게 됐잖아 그걸 약 파는 거야 지금? 응? 약 파는 거야? 응 그만 팔아라 이제 하 내성 생기다 내성 그래 약 많이 넣으면 약 많이 넣으면 나도 도적 3대3 한 지 존나 오래 했어 3대3 전봉용으로 몇 번 한 게 나거든? 네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그래 더.. 더욱끼한 거 어 더욱끼를 하다가 천삼별까지 들어줬어요 그때 제가 법사였거든요 나는 이게 여기서 더 이렇게 더 떨어질 수가 있구나 라는 걸 느꼈어 이게 진짜 이게 그 바닷물 이제 밑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사람이 뜨게 돼있잖아요 이게 안 떠 목까지 잠겼는데 떠야지 안 떠 깔아 막 심해 괴물만 나 재밌긴 했겠네요 모든 걸 포기하면 재밌죠 근데 혼자서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오 막 급가에 절 주고 막 이복조래 비스 죽고 아 그 심해에서 이제 싸담님 법사 딱톱을 만났지 심지어 또 지고 막 그건 뭐 조합에 딸리니까 그렇다 치는데 왜 이렇게 안 뜰까 글쎄 와 피눗물의 징표라는 마보가 고추장 마보랑 완전 비슷하네 비슷하다고요 피눗물이 아닌데 순간 헷갈렸어요 방금 고추장은 그냥 아예 그 야광복인데 빨간 흑 확 잡고 자죠 기분 좋게 저거는 이길 수 있잖아요 이거 눈뽕 찍고 하면 어떻게 될까 아 우리 기사가 눈뽕을 못 찍겠다 못 쓰겠다 응 들어가기 아 좀 날개문약 아 잠깐 두번째 춤 와야되는데 뭐 일단 날개 있기만 하면은 조금 되지 응 응 응 응 안 돼 네 바로 갈게 네 가요 갈기 비즈 비즈 한 번 더 아아 막 시발 치명 부디였어 지웠어 오케이 기사 급장 나왔고 에이 극가 어겨 힐 되나 너 지배락이 지배락 네 히프 모은거 아 공포 못 잘한다 아이고 들어갈게 나 출전까지만 해 조심해요 들어 영포 짤 영포 짤 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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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너무 들어오는데 기사가 소멸 소멸 기사가 그냥 깔래요 이거 너무 까보는데 아니 기사 덧대 덧불 공정 빠른 방탈 첫번째 안되면 다 빼야될거 같은데 막이 아니라 그냥 쌀까요 아니면 게레막할까요 야막하죠 오케이 딜이 안밀 딜이 안밀렸다니까 좀 컸던거 같아요 그 첨포기 한번 날라가는거 아냐 나 그거 그거에 별로 딜 영향 안 받았어 그리고 그리고 마음 덧붙이 피우고 아 모르겠다 좀 지배력대 울리긴 했어 힐 별로 못 올렸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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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술 비롱 주고 있어요 아니요 비롱 안줬어요 정술 신망의 비롱 기사 풀절의 덧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매직 그렇게 막 누가 급장쓰지 않는 도방에는 비웅을 안줘서 그랬네 비웅을 안줘서 그랬네 응 아 고냥이잖아 또 어우 놀라 다시 약품 깎아 고술을 고술을 남극 갑시다 그러면 고술을 비롱 주고 싶을 때 깡비룡은 안 되잖아요 신망의 비롱 신망비룡 그리고 뭐 드루 힐러랑 할 때는 보통 뭐 비습비룡 이런 식으로 봐요 그냥 옛날에 이륙이랑 같이 하셨을 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궁금하더라구요 고냥할 때요? 아니요 도냥할 때 도냥 그러니까 고냥 상대로? 네 고술 비롱 매기고 싶은데 캐스팅하면 지동 나오니까 이거 고술 잘 오케이 그냥 깨주죠 저 도템 네 제이정요? 네 아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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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이 안 된다 이거 절이 안 돼 깼어 깼어